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인장입니다. 일단 그동안 영상 업로드가 뜸해져서 우선은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 열리는 배틀시티는 추석이 지나고 10월 첫째 주 토요일 10월 7일 저녁 8시에 개최를 할 것입니다. 이번 달이 아닌 다음 달로 대회를 미루는 이유는 첫째 이번 달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대회를 할 시간이 애매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달에 한다면 주말에 열리게 될 것이지만 주말에 한다면 너무 엉망진창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대로 하면 대회의 디귿자도 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개인적인 일들과 영상 각을 구하다가 너무 피폐해졌습니다. 아무튼 이번 대회는 10월 7일 토요일 저녁 8시에 개최를 할 것이고 다음으로 중요한 대회 규칙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회는 참가 인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3판 2선 승제로 진행이 되며 덱은 생방송 때 이야기를 나눈 분들과 함께 만들어 놓은 금제에 맞추어서 덱을 구성합니다. 카드 금제는 밑에 댓글 창에다가 커뮤니티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덱을 구성하시고 사이드 덱 15장을 추가로 구성을 합니다. 물론 사이드 덱은 무조건 만들 필요는 없고 반드시 15장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이드 덱은 한 판에 듀얼을 마치고 덱을 조정할 시간 60초를 드릴 것이니 그때 사이드 덱에 있는 카드를 사용해 자신의 메인 덱을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덱과 사이드 덱을 준비하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서 대회 신청을 합니다. 신청 양식은 자신의 마스터 듀얼 닉네임 혹은 유튜브 닉네임과 대회에 출전할 자신의 메인 덱과 사이드 덱을 이미지가 잘 보이게 캡처를 해주시고 메인 덱과 사이드 덱을 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는 확실한 해설과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작은 장치로 활용을 할 것이며 절대로 다른 누군가에게 유출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부정행위를 할 시 즉시 듀얼은 중지되고 부정행위를 쓴 자에게는 실격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회 신청자들을 보고 랜덤으로 추첨하여 대진표를 작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듀얼 우승자에게는 치킨 기프티콘을 그리고 준우승자에게는 버거킹 와퍼 세트 기프티콘을 증정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10월 7일날에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10월 7일날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지루한 대회 주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